서울예술대학교 저희는 43년 전통의 서울예술대학교 음악동아리 예대음악연구회 출신 네이비치킨스튜입니다 줄여서 네이비치킨스튜입니다 저희가 더 자랑할게 많은데 먼저 자랑하고 싶은건 우리 보컬 황경환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노래를 정말 잘해요 80년대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90년대 단다다다다아 발라드 이맘모르겠니 요즘하나 와우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락 널 사랑한 그 나머지는 본속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